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코드번호가 160-55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3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뉴라고 하는 회사는 영화 투자 배급 사업하고 드라마 부분, 음악하고 VFX라는 부분 등 18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영화 투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라고 보시면 되겠고 드라마 비중은 0.81%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영화가 아마 몇 가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가 지금까지 투자 배급을 했던 영화는요. 뭐 영평해전이라든지 변호인 그리고 부러진 하살 등을 배급한 투자 배급사가 되겠고요. 부산행이라든지 7번방의 선물, 신세계의 숨바꼭질, 몽타주 등을 또 투자 배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쪽에서는 이 태양의 후예라고 들어보셨죠. 이것도 뉴가 뉴에서 이 그 뭡니까 드라마 부분에서 투자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드라마에는 이 오마이베이비 우아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는 나라라 개천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라 개천룡 이거 괜찮은 드라마인지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나라라 개천룡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10월 30일부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sbs에서 방영이 되고 있고 시청률을 보시면은요. 시청률이 1회때 5.2%에서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 정도면은 지금 보시면은 6.7% 정도면은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같은 sbs 드라마인데 보시면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시청률이 15% 16%가 되거든요. 16%까지 나오는데 나라라 개천룡은 보시면은 뭐 이거의 절반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청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박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라고 하는 이 회사가요. 영화관 사업도 하는데요. 시네큐라고 하는 영화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네큐라고 하는 영화관의 보유자가 바로 뉴라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약을 확정을 지어놓고 아직까지 개봉이 미정인 영화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특송, 입술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질, 낙원의 밤, 정직한 후보 2, 그 다음에 차사, 햄성가이즈, 행복의 나라, 사도 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뉴라고 하는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재물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물을 확인을 하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이요.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79억인데 이번에 뉴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적혀있지 않는데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출액이 478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4억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39억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작년 3분기 때 보시면 적자가 마이너스 27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0억으로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44에 39니까 이번 3분기는 저는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2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나무랄 부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49%인데 조금은 높다. 약간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자비율은 92%인데요. 약간 부족하지만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유보율은 638% 638%면 이거는 합격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여기 적혀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3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흑자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게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정인 영화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좀 잠잔해지고 내년에 몇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뉴라고 하는 회사가 투자 포인트가 좀 매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뉴라고 하는 회사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올해는 그 어 반도 반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 사냥의 시간 낙원의 밤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 반도는 어느 정도 시청 어 관객 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반도 반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래도 381만 명 어 381만 명이면 그렇게 낮은 관객 수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낙원의 밤 낙원의 밤 이거는 뭔가 어 딱히 어 뭔가 딱히 그 그 뭡니까 이거는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관객 수가 뭐가 적혀 있거나 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의 시간 어 이런 게 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이거는 별로 흥행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별로 흥행하지 못했고 아마 사람들이 그나마 알만한 영화가 개인적으로는 이 반도가 아닐까 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반도의 손익분기점 한번 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반도가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 어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요렇게 어 되어있네요. 뭐 선판매 수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어 25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반도가 손익분기점을 넘은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어 789니까 이 부분이 아마 어 이번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어 개인적으로는 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실적이 아주 괜찮았고 나중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코로나19가 조금만 더 감잠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도 어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라고 하는 회사가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 다시 요 자리에서 어 여기 어 4천원 이 3천 8백원 3천 9백원 어 요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좀 지지대가 좀 어 보여지는 것 같고 요 밑 4천원 아래 이 4천원 아래에서 좀 지지를 받고 어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 여기서 6천 7백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어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 거래량이 상당히 어 얼마 안된다 어 어떨 때는 어 7만주 6만주 8만주가 될 때도 있고 오늘은 한 12만주 정도 나왔지만 어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어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뉴라고 하는 종목은 어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어 추가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거래량에 조금 문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동 유동성을 따졌을 때는 좀 유동성이 좀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이 뉴라고 하는 이 종목은 어 매수를 어 매수하라고 이렇게 가지고 온 종목이 아니다 라고 어 설명을 드리고요 어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이 종목 분사 어 분석 영상이니까 어 말 그대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저기 뭐냐 어 자 어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 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미에 보시면은 ap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필수로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다오산업과 나스닥종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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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